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차는 찻잎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녹차 종류에 비해 카페인, 비타민, 섬유질과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차 가루는 차, 라떼, 스무디, 심지어 구운 제품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말차는 수확한 잎을 증기로 쪄서 말린 후 곱게 갈아가루 형태로 만듭니다. 이 과정은 카테킨 일부를 변형시켜 태아닌 함량을 증가시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더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늘에서 재배되어 염록소와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고 선명한 녹색을 띄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일반 녹차는 햇빛 아래에서 자란 잎을 사용합니다. 햇빛 노출은 카테킨 생성을 촉진하여 더 쓴 맛과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말차는 녹차보다 태아닌 함량이 더 높고 카테킨 함량이 다소 낮습니다. 태아닌은 편안함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녹차는 말차보다 카테킨 함량이 더 높고 태아닌 함량이 다소 낮습니다. 카테킨은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차는 편안함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녹차는 항암, 항염증, 심혈관 건강 개선, 체중 감량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차는 미용에도 매우 유용한 재료로 피부 미용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말차에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관리와 미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카페인의 풍부한 함량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상승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말차의 역사 말차는 중국 당나라 시절부터 시작된 녹차를 마시는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에는 녹차를 단단한 형태로 굳혀 유통하고 차를 마실 때는 조각을 내어 찬물에 우려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루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차의 시작입니다. 역차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말차는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역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차는 중국 송나라 시대에 크게 발전했으며 당시에는 가루 형태로 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일본으로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차의 영양성분 말차는 단순한 맛있는 음료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식품입니다. 잎 전체를 먹는 방식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일반 녹차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 성분 말차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필수 비타민을 함유하여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 특히 이지시지는 암, 심혈관 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E는 세포막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A는 시력 건강, 면역체계 기능, 세포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미네랄 말차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 근육 기능 유지,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 근육 기능,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철분은 적혈구 생성, 산소 운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기타 영양성분 말차에는 태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태아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완을 촉진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차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차의 건강상 2점 항산화 작용 말차에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식물 화합물의 일종인 카테킨이 풍부합니다.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인 유해활성 산소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건강에 필수적이며 독소를 배출하고 약물을 대사하며 영양소를 처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아 건강 지원 말차의 이지시진은 플라크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차는 민트, 껌, 파슬리시 오일보다 입냄새를 줄이는데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잇몸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완화 녹차 섭취와 우울증 감소 사이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녹차 섭취와 폐경기 여성의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녹차 그룹에 배정된 참가자들이 결국 우울증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끓이는 방법과 차의 농도와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말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말차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LDL 콜레스테롤의 간으로부터의 재흡수를 막아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3배 이상 말차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말차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에서 20% 낮았습니다. 남성의 생식능력 향상 말차에는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정자를 보호하고 DNA 손상을 막아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말차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과 생식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심혈관 건강증진 말차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말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카테킨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말차에는 카페인과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카페인은 경계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엘테아닌은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두 화합물은 함께 작용하여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촉진 말차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연소를 돕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 강화 말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말차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차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여드름과 같은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차의 가성비와 선택 가이드 한국에서 말차를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상품 가치가 높은 좋은 잎들은 대부분 엽차로 소비되고 말차의 잎은 상대적으로 값싼 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내산 말차는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엽차는 고급화되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말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맛의 국내산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차는 가격도 저렴하고 먹는 방식도 간편하여 차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선택입니다. 말차의 보관 방법 말차는 빛과 습기에 민감함으로 빛을 차단하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좋은 말차일수록 파릇파릇한 녹색빛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 변질되면 갈색빛이 도는 올리브색으로 변합니다. 변질된 말차는 마시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말차의 잠재적인 부작용 말차는 건강한 음료이지만 과다 섭취 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말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불안, 긴장, 불면증, 두통, 심장 박동수 증가와 같은 카페인 관련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말차 섭취를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말차는 잎의 품질과 가공 방식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9에서 4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커피 한 잔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일부 사람들은 말차를 마신 후 위장장애,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소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테킨과 같은 말차의 성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간기능장애 매우 드물지만 말차는 간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미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문제 말차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말차 섭취를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철분 흡수 방해 말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 또는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말차를 다른 음식과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말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